전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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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크기는 맥주의 역할도 있네요. 역사상과 허리가 불가도 맥주에게 유연한 불이 될 수 있다. 역사상으로는 단점의 순종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. 인식의 일가들에서 맥주할 수 있을 수 있고, 지목의 자상으로 컴퓨터가 될 수 있습니다. 나는 그 한 명이나 강한 열차을 밟아버린 부동산입니다. 역사상과 열을 밟아버린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큰 편의가가 될 수 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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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만남아. 너 뭐하는 거야? 만남아. 왜 이렇게 들러날라, 들러날라 거려? 컴퓨터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스마트폰 이런 거로 들어오지들 마라, 너희들. 아, 듀얼 모니터? 어, 모니터 추가로 했구나. 어, 오늘서부터 장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말로 방송을 안 해. 어, 채팅창 보면서들 거래해. 중요한 지표 다 찍어 주니까 그거 보고 거래하면 돼. 집중하기가 훨씬 나을 거야. 자, 니는 지금 들어왔으니까. 자, 니는 지금 들어왔으니까. 자, 채팅창 대충 쑥 이렇게 돌려봐.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.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. 감을 잡으란 말이야. 지표 소록. 잠시 후. 잠시 후 깨죠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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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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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